아예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컬러도 블랙과 차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블랙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드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와 선생님이 입고 있었던 약간의 세미배기 스타일. 그래서 이 배 있는 부분이 되게 편하네요. 근데 이게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날씬해 보이는 쉐입이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일자 슬랙스까지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쁘잖아요. 저거는 뒤에가 이렇게 턱이 잡혀서 뒤에가 스티치가 이렇게 쫙 되어있다고. 그래서 이 뒤태가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입은 거 그냥 아예 입은 걸로 볼까요? 지금 우리 모델분들도 입고 계시지만 지금 지니치랑 선생님을 딱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분이 입으신 바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색깔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은 블랙 컬러. 이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차콜 컬러. 근데 디자인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객님. 저는 그냥 기본 일자 슬랙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되게 멋있죠. 저는 약간의 배기에 지퍼가 달려가지고 좀 약간 약간 모던하고 약간 펑키한 느낌이 있죠. 네. 이런 스타일.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먼저 입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쁘다. 나신해가지고. 그렇죠. 5사이즈. 딱 입었는데. 되게 말라 보여요. 허리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다 고객님 밴드예요. 여기가 진짜 편안해요. 정말 편안하고.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딱 지금 이중으로 해서 안에 후크와 입구에 한 번 더 벨을 딱 덮어주니까 굉장히 여기가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켓은 있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뭐 트셔도 되고 안 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트니까 더 깔끔해서 또 예쁘더라고요. 일자로 쏙 떨어지죠. 너무 좋아요. 소재. 네. 길이도 딱 좋아요. 딱 복숭아뼈. 요즘은 복숭아뼈 살짝 올라오는 이 정도 길이감이 가장 봄에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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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바지. 다리도 되게 고다 보이고 날씬해. 한번 앉아볼까? 진짜. 엄청 편하지. 아니 이게 진짜 기탈 팬츠를 안 입은 것 같아. 진짜 바지 편해요. 아까 상의도 똑같은 소재잖아요. 상의도 되게 가볍고 편한데 그 소재가 바지로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편해. 아 그리고 선생님 여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무릎산부터 스티치가 아래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스티치가 싹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팬츠를 처음 본 게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좀 더 고다 보이는 것 같고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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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다 보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나시대 보이는 포인트거든요. 입었을 때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몰라도.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블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키 큰 여자 옆에 안 쓰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정막가 트렌치 재킷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세트로 입거나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면 돼요. 딱 좋아. 아니 블라우스나 셔츠 이런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저는 아예 블라우스랑 오늘 매치했는데 딱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요. 집에 이제 봄블라우스 많이 꺼내주고 사실 저희 TV홈쇼핑에도 블라우스 많이 판매하잖아요. 정장팬치처럼 딱 결혼식 가실 때 친구들 모임 하실 때 들뜨는 거 하나 없이. 그런데 요가에든 될 정도로 편한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저희 주문전화 거의 300여 분 가까이 되시는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디자인 제가 입고 있는 디자인으로 4벌씩 주면서 컬러 다르게 주는 바지를 구매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스타일이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잘 입을 바지를 사실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진짜 이 바지는 내가 원했던 바지라는 걸 진짜 딱 우리 고객님들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